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테드스틱입니다. 이번 교육영상을 미드 피들스틱을 어떻게 하면은 손가락 두개 또는 세개로 라인전을 이기고 로밍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이 몇번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테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이번에는 제라스 상대입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한 15분? 15분은 가지 않을까? 노래 듣고 싶어요. 미안해요. 내가 업로드를 해야 돼서 이번 번 빨리 끝나고 노래 틀어드릴게 제라스 상대인데요. 제라스는 확실히 라인전이 상대하기 굉장히 깔껄끄럽고 짜증나는 챔피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라인 밀면서 로밍 위주의 플레이를 할거에요. 전이랑은 조금 다른식입니다. 이렇게 일단 라인 먹어주고 이 한방 튕겨주고 그렇지 아 우리팀 벌써부터 퍼블이라니 벌써 퍼블이라니 어? 뭐야 나이스 오이 튕겨 튕겨 그렇지 나도 한방 너도 한방 자 이거 CS 먹어주고 와 진짜 일단 2레벨 때 W를 배울게요. 그리고 이속 증가로 살짝 피해주고 튕겨주고 그렇지 이속 이어 센스 이어 어 잠깐만 어 어 야 승전보 대박 오케이 어시스트 나이스 벌써부터 로밍의 정석을 보여주고 이속 일단 잡uve 껍질 아 전멸응원 질렸다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널 응원한다 자식아 내가 이렇게 너를 응원한다 잠깐만요 이번 라인 집에 가도 지금 살 거 없거든요 어차피 살 거 없으니까 자 이번 라인까지 한 번 더 먹고 갈게요 위아래로 그렇지 한 번 더 얘가 또 날릴 텐데 그렇지 살짝 피해주고 위아래로 그렇지 이제 공포 하나 찍어주고 한 700원까지는 모으셔야 돼요 700원까지는 그래야 외상으로 모빌 살 수 있습니다 하얀 위로 아이 챔피 드럽네 저거 나보다 부드러운 거 같애 자 이제 원거리 미니언 두방 날리면 죽거든요 와 진짜 오케이 탑 나이스 자 이거까지 먹고 이제 집에 갑시다 어차피 선 모빌빌드라 빨리 도착하거든요 얘 라인 안 밀잖아 괜찮아요 어차피 미드피들은 라인점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자 갑시다 정화도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 쏠킥 절대 못다요 부릉부릉 그리고 시바나 정글이라 이거 드래곤 먹을 것 같은데 트위치 방송 안하구요 지금은 카카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단 2파밍만 해요 2파밍만 그렇지 신발 신었기 때문에 이제 좀 빠르지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로밍각 조금씩 보구요 이제 슬슬 이만 계속 날려도 얘 피가 이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저렇게 튕기면서 라인 쭉쭉 밀으세요 쭉쭉 물론 리신이 지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래쪽 동선 잡으면서 라인을 이렇게 밀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딜 교환도 되고 라인도 밀리고 와 개꿀 스턴 썼냐 지금? 오케이 집에 가겠죠? 그럼 나는 라인 한 번 더 빨리 밀어주고 이번 웨이브 먹으면 6레벨 되거든요 바로 바텀 가시면 됩니다 요거 쭉쭉 아 좋아 아 행복해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아 까비 잠깐 이제 바텀 바로 간다고 풍 찍구요 리신아 너도 같이 가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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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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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오케이 침묵 커버놨어 나이스 뭐 이 자식아 오케이 거기까지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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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콜감템을 갈게요 굳이 마나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어 어 쩔쩔기 잘맞췄다 어 어 죽었다 뽕 오우 오우미 잠깐 이거 포션 팔고 외상 안 할게요 저거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 얘는 못 먹더라도 얘는 먹겠다 경험치 까비 좋아 이거 하나 버리고 아 톡 아 오케오케 하나정도 놓친건 괜찮아 어딜 도망가 아하하하 짜식 귀엽기는 아유 내가 귀여워서 막 보내준다 너 아 그거부터 먹고 오케이 아인 한 번 탁 날려주고 침묵 걸어주고 좋았어 요거 한 대 톡 요거 한 대 톡 그러면 얘가 한 대 맞고 이거를 튕겨주면은 깔끔하게 하아 좋아 좋아 잠깐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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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디가요 오늘 방송 오래 하네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방송합니다 원래 오래 해요 튕겨 튕겨 품에 럭 좋아 쭉 추룩 됐어 됐어 이제 2초 남았으니까 잠깐만요 제라스 놓쳐볼게 어 돌아서 가도 어차피 늦진 않아요 쭉 돌아갈게요 야 이거 배떡 빼 잠깐 빼려고 핑 한 번 오지게 찍어주고 이거 추룩 추룩한 다음에 여기 와서 얘 한 대 치고 아 얘 한 얘는 묻혔다 날려 좋았어 얘도 안 보이는데 얘 안 보이는데 아이고 저거 다 죽겠다 자 일단 저도 모빌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망한 것 같은데 느낌이 오케이 망했어 그거를 너무 깊숙이 갔는데 우리 팀 너무 깊숙이 갔어 한 대 두 대 와 잠깐만 딜 여기도 온다는 거 아니었어? 굳이 아니 저걸 그렇게 갈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어차피 좀 있다가 궁 차면은 다 갈 거고 이러는데 까비 자 이제 탑 한 번 가봅시다 탑 갈 때 여기 와드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잘 하시고요 이거 미드 한 번 와볼래 얘들아 나이스 쭉쭉 빨아버렸렷 오케이 좋아 역시 모빌 유채화피들 크 겁나 빠르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라이너들 싫잖아요 내 CS 막 챙겨 먹고 막 아씨 막 하나거든 막 이런 거 이렇게 쭉쭉 빨아먹고 쭉 아 좋아 막 요거는 난리 좀 불편한데 자 집에 가서 모렐로 뽑고 조금 불편한데 괜찮습니다 아 진짜 미니언 웨이브 다 먹으면 야 여기 야 나 가고 있거든 얘 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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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냐 변이 변이 뭐야 변이 어디다 팔아먹었어 설마 이석증 가려줬나 그럴리가 그럴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얘가 저한테 스킬 날릴 거거든요 아 아 아 생각보다 잘 날리네 아 잠깐 제라스 16 16초 근데 제라스랑은 진짜 라인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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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잖아요 서로 물론 난 좀 많이 맞긴 했지만 거의 제라스랑 라인 미는 속도는 비슷하지 이 정도면은 저거 살텐데 거기 있어서 올 잠깐만 오케이 살았고 아 아 아 너도 맞아 이 자식아 하 하이 나만 맞고 있을 순 없지 이거 밀리나? 이거 밀렸네 좋아 엄청 박치게 와 내 CS 내 CS 그렇지 오 오 뭐야 저거는 저거는 무리였어요 왜 왜 저기를 들어가서 흐흠 구제 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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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야 그거 아니야 어 어 어 어 맞나보네 미안 어 어 어 개 개 세 개가 왜 개 세 왜 이렇게 어 개 개 세네 구제 왜 이렇게 세지 뭐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뭐지 뭐지 아니 저런 챔프를 가지고 불남 당신은 도대체 불남 당신은 도대체 불남 불남 당신은 대체 왜 저런 사기 챔을 가지고 잠깐만 저기를 가는 것보다 이걸 먹으러 오는 애를 죽이는게 낫겠다 진짜 쉬바나만 아니면은 다 잡거든 쉬바나만 아니면은 와 이거 너무 아까울텐데 라인 막 타고 막 엘간장 타고 막 그럴텐데 와 이거 라인 너무 아까운데 그렇지 압점프로 와버려 그럼 죽어야지 개꿀 와 격하게 오는거 봐 트타 아 가게 두세요 그렇지 트타가 CS 놓치는 것도 싫었나봐 자 이번에 탑으로 갈까요 어차피 모빌이라 합류 속도는 빠르니까 아 나 그냥 미드 갈까 트타 어 야 뒤뒤뒤뒤뒤뒤 야 나 가고있어 야 잠깐만 조졌다 우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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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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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묵 트겹축 붐에란 가압이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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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도 안죽어 가라 콩콩아 그렇지 나이스 콩콩이 좋아 들어와 아 좀 아픈데? 야 우리 좀 빼는게 어때? 이거 한번 빼자 한턱 한턱 빼야될거 같은데 울어? 뭐냐 설마? 뭘 알고있나? 어? 어? 한턱 쉬자 가게 돌아 그렇지 나 근데 왜 CS를 이렇게 못 먹었지? 바텀이 빨리 올라가서 그런가? CS 18분에 140개밖에 못 먹었네 튕겨 왜 한대도 톡 쪽 쪽 오케이 한 마리 나쁘지 않아 리신 솔킬 뭐야? 잠깐만요 아 이거 킬까진 안될거 같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되긴 해볼게요 여기 나타낼거 같기도 한데 여기 나타낼거 같기도 한데 아 까비 네 감사합니다 씨밥새끼 챙겨먹을게요 이거 탐퇴 시켜버릴까? 간다 미드 간다 간다 갑자기 기분 나쁠라 그래 자 야 침묵 없이 들어갈거 같은데? 아 까비 침묵 진짜 낭낭하게 넣어놨는데 탐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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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제 바텀 가자 탐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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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데리야 롯데리야 뭐가 더 맛있네요 흫 흫 흫 흫 흫 어이가 없네 그냥 탐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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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또 이상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미쳐 탐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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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드 이렇게 돼 X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습 안보이거든요 치지 않는데 간다 니 아까 전에 뭐야 스턴 썼잖아 튕겨! 그렇지! 나이스! 같이 맞아버리고 오케이 자연스럽게 탑라인 먹으러 갑시다 어? 너 설마 내 블루 잡았다 요 놈 왠지 얘라면 여기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즈궁! 까비 이거 아직 한방 안나오죠? 딜 좀 템 아직 안사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깔끔하게! 좋아 한방 안나오겠지? 어 안나오네 군대리아는 저는 별로 군대빵이 좀 퍽퍽해서 맛이 없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군대리아 빵식 나오면 안먹었어요 빵식 나오면 아예 안먹었어 입맛에 너무 안맞아가지고 탑 고고 대세 Culture 차라리 롯데리아가 더 낫던데 차라리 롯데리아가 더 낫던데 아 이거 탑을 밀어 그만봐 뭐야 뭐야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아 잠깐 저기가 더 재밌어 보이는데? 야 이거 어택 땅에 놓고 여기 볼까? 아 잠깐만 아 이거 밀어 야 아 나도 아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밀랭 아 뭐야? 아 이제 여기로 오는 거야? 오케이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우리 팀을 어? 이 자식들이 자 야 다 잡아줘 제발 제라스 어딨지? 와 저게 하나도 안 죽이네 어시스트 그렇지 제라스 제라스 내가 죽였구나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안되안되안되안되안되안 안되안되안되안되 안돼안되안되안되 안돼예예않 으아않 까비 야 다 죽여 야 침묵 다 걸어놨어 좋아 와 와 늑대 뭐야 개쎄잖아 오와 어 뭐야 오빠 저게 안 맞아? 와 얘 뭐해? 얘 혼자 게임하는데? 어 이게 뭐에요? 이상한데? 어 어 크흠 잠깐 요거 왠지 왠지 각이 나오는걸? 어이킹 여기로! 와 튕겨 튕겨 구매랑 개쎄! 와 개쎄 크 역시 모빌 정글 모빌 미드 피드 크 좋았다 자 나머지 탑라인 먹으러 갑시 부릉부릉 부릉부릉 무슨 소리에요 저 워잉 내가 키웠어 저 워잉 내가 키웠어 아마도 아마도 자 집에가서 가면까지 뽑아봅시다 자 간다 궁 15초 어차피 마지막 칸타가 될거 같으니 알약까지 먹을게요 어 안돼 아하 인생 에잉 야 요 미드 밀러 가자 나 지금 개쎄거든요 뭐야 이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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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 물어 물어 어 나 왜 죽었지 우와 뭐야 어 어 뭐야 와 살려줬어 네가 빨간머리에 나오는 늑대ня 잡아 먹어 이 새끼야 물어 아, 죄송합니다. 아깝구만. 뭐야, 둘이 먹겠다고? 그래, 너희 둘이 먹어라. 나는 쓰리썸을 탈테니까. 일로와! 너도 일로와, 이 자식아. 빨려! 아, 오케이. 아, 행복했다. 이제 가버려. 잠깐 혼자 있고 싶으니까 가. 행복한 삶이었다. 잠깐만! 아깝다. 눈치챘네. 아깝다. 톡, 톡, 톡. 오, 확실히 영양빠시니까 쿨타임 개 짧아지네. 추루, 추루, 추루. 우아, 막 앞이 좀 막해. 막. 야, 침묵 걸어놨어. 와, 개쩔어. 야, 이거 다이브 갈까? 다이브 각이냐? 아님! 사람 살려. 오케이. 아멘. 침묵. 아, 좋았어. 아, 진짜 오랜만에 승리. 아니, 뭔 소리야. 아 간만에 녹화 하나 나왔다 아 역시 제라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라스는 라인존이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빌 신고 겁나게 돌아다니면서 CS 먹고 이제 한타를 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? 자 룬특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안쪽에 1번 룬 콩콩이 궁구의 모자, 깨달음, 주문장료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과 외상을 들었습니다